자, 주가나에서 최초 공개합니다. 음악 주세요! 와, 역시 방창현진이에요. 와, 기가... 왔죠, 왔죠? 나중에 어떻게 한번 커버 한번 해요, 우리도? 이렇게 나도, 강박! 이야, 기가 막히네. 나도 움직이게 만드는 이 강박 무대. 너무 멋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테이들의 소원을 들어봤는데요. 소원을 들어준 소감이 어땠어요, 승민 씨? 스테이의 소원도 소원이지만 멤버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스테이한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걸 보여준 거 같아서 너무 좋은 코너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우리 또 스테이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을 거 같아요. 앞으로도 주가나 수원수리센터는 꾸준히 운영될 예정이니까 우리 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